이번엔 이거 붙이자 타자 스타일이네요 타자 스타일 타자 스타일 섹시해 보인다 너무 맛있어 의상이에요 혹시 네 스타일이라고 부르면 오늘의 스타일이에요 헬로 다 끌려가지고 갑자기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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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빠 귀여워 공연하는 거 보러 가고 싶은데 우리 막 준비할 시간이 고인치와 고인치와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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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게임 개인 게임 안녕 Nozomi 안녕 아 이거 저거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드라이브에서 도입에 도입에 가야 드라이기도 말리고, 스프링이. 우리도 드라이기 바꿔야 되겠다며. 우리가 진짜 설치하지 못하네. 우리 오늘 첫날이어서. 나도 드라이기 필요 없는데? 땀 흘리면 한껏 말려야지. 나 진짜 여기만 땀 흘리는데. 그럼 우리 땀이 없어. 아니? 그 머리를 깔을 수 있어. 우리 앞머리 있으면 땀이. 이 헤어는. 스페셜 헤어 입니다. 토히래. 알러뷰. 캄보디아. 알러뷰. 티아모. 진솟띠. 진솟띠. 반갑네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어저께 닭발을 드셔. 오빠. 왜요? 계단에 있더라구요. 아무 말 안했어. 진아. 진아. 진아 안녕. ISE3 매디. 멘디. 안녕하세요. 알러뷰. 여러분도 봐. 머리 괜찮아요? 진짜로? 제일 예뻐? 고마워요 이 머리 자주 해야겠네 머리가 하트에요 하트 머리가 하트 상호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할 때 저는 하겠습니다 또 형들이 할 때 따라하면 또 내가 따라한다 막 이런 말 들으니까 저는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특히 상욱이 형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성형이 하트 은채 은채 안녕 캘리포니아비츠에서 왔나요? 뭐하시나요? 지금 뭐하시나요? 상욱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나 삐질거야 나 삐져 오 나가 몇명 나갔어 지금 10명 나갔어 상욱 라이브 안돼 안돼 여러분 여기와서 크뿔친카오빠 미안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거의 20명이 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돼요 나 삐져 나 삐져 자꾸 그러면 안녕 반가워 맨디 헬로 저 헬로가 시작되고 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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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갈거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자세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뻐 수요일에 갔는데 수요일날 안왔어 수요일날 우리 쉬는 날 상욱 라이브로 오세요 안돼요 지금 30명 나갔어요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코미코 안녕 안 돼 안 돼 현입니다 수요일 우리 휴가였어요 휴가여가지고 현이 누구죠? 우리 놀러갔어요 안녕하세요 아쉽네 수요일날 봤었어야 되는데 아쉽구만 상욱 라이브 저기요 저기 그러시면 안 돼요 상욱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요 그냥 제 방송을 오셔서 상욱이 형이랑 저를 둘 다 보면 되잖아요 그쵸 오늘은 모자 안 써요 둘 다 상욱이 형 혼자 가서 너를 두세 중에 지금 30명이 나갔어요 상욱이 형하고 내가 역전했어 상우 라이브가 제일 재미있죠 오늘부터 진섭해 공연 맨 앞에서 봤어 어제 물 뿌렸을때 매력 터졌대 물 이제 내가 뿌릴거에요 상우 라이브 보세요 안돼요 여러분 물은 제꺼입니다 물은 제꺼에요 진아 안나가 진아 안녕 진아 여기있는데 안나가 이런데 원래 오늘 오빠 그니까 온대면 왜 안왔어 지금 설마 두개로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돼 상우 라이브 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날짜개념이 없어요 고마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맨 앞에서 소린지른다고 목아팠어요 목아팠어요 진서도 목이 아프대요 소린 많이 질러서 저 너무 열심히 질렀더니 안녕하세요 아 지나분이랑 아 지나분이랑 아 미안해요 다른 분이요? 다른 분이래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로에 진아는 진서오빠 봅니다 역시 역시 서비오빠가 짱이지 다시 말 안할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갈게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우리 꼭 봅시다 와서 신나게 놀아봅시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비치에 와서 제가 열심히 뛰어놀게요 여러분도 같이 뛰어줘야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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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손 안잡아줬어요 내가? 내가 나쁜 놈이네 어떡해 그런 큰일을 저질러버렸네 어떡해 미안해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해 너무 무리해서 오면 안돼요 너무 무리해서 오면 안돼요 너무 무리해서 오면 안돼요 헬로우 나도 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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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멕시코 아니 진서는 아니 그건 아니지 하하하하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저 눈 커진거 같지 않아요? 저 눈 커졌죠? 저 눈 커졌죠? 저 눈 커졌죠? 안녕하세요 그 사람들 생물을 못봤어 오시리라 왜 둘다 라이브하냐고 헬로우 아직도 안오고 뭐해 형이랑 저랑 눈 크게 비슷하네요 진짜? 비슷한거 같은데 오 비슷한데 오 오 됐다 커졌다 조금 내가 여기 있는 방에 여기 있는 애들 다 기억하겠어 진아 기억하죠 아무도 안 넘어왔어 진아 기억할게요 진아 깜보디아 요즘 방송하고 있었어 오늘 오늘 머리가 심각해 심각해 깜보디아 깜보디아 나는 누구 방송을 들어가지 진선대 요즘 트렌드가 진선대 나는 트렌드라 나는 트렌드라 나는 트렌드라 나는 트렌드라 나는 트렌드라 나는 트렌드라 한국이 방송을 사야되겠구만 갑자기 뜬금없이 지훈이 형 방송받힌다 사랑해요 진아 네 저 방송 파란 모델에서 안 갈래 I love you too so much 어떻게 되겠지 노잼 방송 했었네 땡큐 안녕 여러분 보고싶어요 진짜 너무 보고싶다 저 교정 안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이랬어요 여기를 택하신 분들 은채 은채 기억할게요 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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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할게요 은채 신장 토일에 잘 갔다 왔어요 진선라이브 컴온 진선라이브 컴온 진선라이브 컴온 우우우우 penet 저는 해외를 일본 이랑 캄보디아 밖에 안 가봤어요 진선라이브 불쌍해서 잠깐 왔어 형 누구 보고싶네 그 누구가 누굴까요? 지온오빠 내일 만나요 왜 갑자기 승우형 얘기밖에 안하죠 여러분 너무하네 진짜 내 방송인데 자 자꾸 그러면 삐져 쟤 또 삐져? 나 잘 삐져 조심해요 글쎄요 전 모르죠 빨간색인거 같아요 이게 머리카락이 이 한가닥이 엣지에요 엣지 와이파이 안돼? 일본에서는 엣지가 되게 그 뭐지 뭐 헨타이 이런 말이라던데 메메스 나만 바라볼거에요 진짜 심쿵당했어 심쿵 병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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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십니까? 진또 또 삐져서? 진또 상웅라이브 한번 다녀올게요 삐지지 마요 저기 알겠어요 안 삐질게요 한 번만 봐줄게요 한 번만 한 번만 여러분 병우형 뭐하십니까? 병우형 병우형 부산 나도 보고싶어 어떡해 진짜 너무 멋있다 아르헨티나 진짜로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거야? 역시 누가 요즘 상웅이형 방송 봐 제가요 제가요 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제가요 그렇구나 진 진 진 진 진 진 진 항상 스무와 스무와 어 카메라 셀카 지도리 요즘 트렌드 신진섭 그렇지 좋아좋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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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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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헬로우 만비 안녕 흠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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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줄게요 진서방송 진서방송 근데 가면은 겨우 못하고 하핰 한번만 갔다온다 그랬는데 하핰 알죠 사쿠라코 사쿠라코 요즘 최고 멋쟁이 신진섭 그렇지 더해줘 더해줘 누구야 그거 하핰 하핰 더 더 더 더 하핰 지금 캘리포니아 비치에요 형 그럼 경주를 갖고 오세요 저는 경주입니다 경주병우 형 아니 어제도 전화했으면서 왜그러세요 하핰 모르는 척을 하시는거 하핰 너는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니 하핰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핰 하핰 와깟 떼 떼 요깟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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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의진 의진이야? 오사카 어 캘리포니아 롤네나 진짜 노잼 드립을 치시네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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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사투리 씁니까?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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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되게 서울말 쓰는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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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랑합니다 못봐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어떡해 여러분 더위 먹으면 안돼요 더위 먹으면 진짜 위험해요 진짜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공연 화이팅 푸딩짱 땡큐 아리갓토 오제 마스 원래 잘생겼죠 심쿵 역시 요즘 트렌드 신진섭 요즘 트렌드 신진섭 누구니 누가 자꾸 불러주니 먹을게 많아서 더위는 안먹고 잘 먹어야 되요 잘 먹어야 되요 여러분 물도 진짜 많이 마시고 그래야 되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이렇게 모함을 하십니까 저한테 독서를 만내려고 저한테 이렇게 모함을 하시다니 신서 옆에 아무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다 오해입니다 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에요 거의 와 개들이 이정도 모함 크기면 거의 항공모함이에요 맞아 어제 닭 중복이었는데 점심도 닭 먹고 저녁도 닭을 먹었어요 두번 다 닭을 먹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헬로우 사우디아라비아 헬로우 또 렉이 먹었나? 스페니... 아이켄 스페니쉬 쏘리 아이켄 쏘리 스페니쉬 모르냐 해주세요 아이켄 치킨 먹었어? 나 치킨 요즘 안 먹은지 너무 오래됐네 치킨 먹고싶다 치킨 100마리 사주고싶어 어? 지금 부산에 있어? 사쿠라코 지금 부산에 있다네요 스페니쉬 모르냐 그쵸 그쵸 진아 다시 왔어요 부산에는 그 제일 유명한게 일단 해운대고 헬로우 일단 해운대가 제일 유명하고 또 그 더베이라고 건물 되게 이쁜거 있어요 거기서 사진 꼭 찍고 아니에요 요새 바뀌었는데 그래요? 요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송정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광주에도 송정이 있는데 아 진짜? 얼마전에 술먹고 취해서 오빠들 얘기 엄청 했어요 그리고 더해요 더해 더해줘요 더해줘요 진잔님이요 이름이 켈포에서 슈스가 돼서 돌아왔다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 켈포에요 저 지금 진짜 경주는 여기 너무 더운거 같아요 진짜 서울도 덥죠 정국이 지금 덥대요 지금 너무 덥대요 진짜요 눈이? 안녕하세요 고마워 지금 몇시야 지금 벌써 2시야 2시 2시 2시야 2시 잘생겼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2시 반에 공연이 있어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네 경주빵이 유명하죠 경주는 아닌가? 진소 오빠 저 상욱 오빠한테 인사만 하고 왔어요 다 읽어봐요 다 읽어봐요 다 읽어봐요 앞으로는 진소와 함께 하세요 공부는 항상 해야죠 공부는 항상 해야죠 지금 서면 서면 좋죠 서면 안 가봤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 서면 힘들지 다리가 다 읽어봐요 다른 오빠들 승짱은 여기서 지금 혼자서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 여기 오시면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뻥치지 마세요 지금 오세요 공연 화이팅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2시 반에 이따 이따 계시는 분은 2시 반에 만나요 유젠방송 신진석 역시 좋아좋아좋아 여러분 이제 안녕 또 시간나면 라이브할게요 빠이빠이 진짜 검은머리 검은머리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